비슷한 홍comed 영인 도대체 일단 뿌려보세요 그리고 뿌리면 카 belangrijk 딱 올라오면 이 번질까봐 마스킹州 향을 할 때는 생소 타신 농도 그대로 하시면 딱 좋아요 약간 되직하게 쓰는 느낌? 네 안그러면 사이로 삐져들어 가니까 이정도면 괜찮아요 아까 그 머리 칠할 때는 농도가 약간 더 옅어졌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신나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 마스킹 칠하실 때는 신나가 좀 별로 그니까 그냥 비율이 1대1 같다 그정도로 이렇게 칠하면서 아 그러면 몸통 뒤에도 같이 칠하시더라구나 그래서 저 뒤에 절해놨어야지 그래도 이따가 앞뒤에 끼워가지고 한 번 더 맞춰보세요 네 같이 맞춰보세요 한 번 더 말리고 다음에 추가로 해야지 좀만 더 볶아야지 그거리 그정도로 항상 넣어야지 이게 농도가 아무리 잘 맞아도 거리가 멀어지면 또 거칠어지니까 묻었다 난 그냥 뿌리지 어차피 뒤가 잘 안보여요 스포탑 안에도 넣으실거면 거의 뭐해 그 진짜 그거 하시게 딱 어울리던데 근데 진짜 넣으니까 잘 어울리긴 하던데 네 저도 의리였어요 원래 이 바지 넣을 생각이었는데 오비츠를 넣을 생각이었는데 어쩌다면서 얘가 타게되네 얘 조명 좋죠 귀여워라 음 음 음 음 음 뭐 Bev 음 택 나 정강